기뻐하고 노여워하는 것은 마음에 있고 말은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이니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어라 귀로는 항상 거슬리는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늘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이 곧 덕을 쌓고 행실을 다듬는 숫돌과 같은 것이다 만일 말마다 귀를 기쁘게 하고 일마다 마음을 즐겁게 하면 이것이 곧 일생을 짐독 속에 파묻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마음은 다 드러내고 재주는 감추라 군자의 생각과 행하는 일은 하늘이 맑게 개고 해가 밝게 빛나는 것과 같이 명명백백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모르게 할 수 없을 것이요 군자의 뛰어난 재주는 옥을 싸서 감추고 구슬을 깊숙이 간직함과 같이 숨겨서 사람들이 쉽사리 알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힘없는 약자들은 거미줄에 걸려있지만 힘있는 부자들은 거미줄을 찍고 지나간다 인간은 자기 감옥 문을 열고 달아날 권리가 없는 죄수이다 인간은 신이 자신을 소환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며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눈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보지 않으려 하고 귀로는 옳지 않은 것을 듣지 않으려 하고 입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품지 않으려고 힘써야 한다 모든 일을 용서받는 청년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용서치 않으며 스스로 모든 일을 용서하는 노년기는 아무것도 용서받지 못한다 많이 아는 자는 떠벌리지 아니하며 성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다 나는 평생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두 재미있는 놀이였다 만일 예의가 바르다면 비록 명석하지는 못할지라도 능히 바른 선비가 될 수 있지만 예의가 바르지 않으면 보잘것 없는 선비가 될 뿐이다 기둥이 약하면 집이 흔들리듯 의지가 약하면 생활도 흔들린다 상식이나 솔직한 처신 만큼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은 없다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해악이다 용서는 단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그를 향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에서 스스로를 놓아주는 일이다 그러므로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베품이자 사랑이다 신념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은 부정해야 한다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면 예의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성인은 생각을 쌓고 자귀를 익혀서 그것으로써 예의를 만들어내고 법도를 제정한다 그러나 예의와 법도는 성인의 자귀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지 본시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다 눈이 색깔이 좋아하고 귀가 소리를 좋아하며 입이 맛을 좋아하고 마음이 이익을 좋아하며 신체의 피부 그리고 근육이 상쾌하고 편안함을 좋아하는데 이것은 모두 사람의 감정과 본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여러 사람들과 다름없는 것이 본성이라 하겠고 여하 사람들과 다르고도 훨씬 뛰어난 것이 자귀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만한 좋은 기억력을 지녀야 한다 행동하기 전에 황금처럼 빛나는 말을 던지고 항상 내뱉은 말보다 더 빛나는 행동을 하라 계획이 실패하는 이유는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항구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제 아무리 순풍이 불어도 소용없다 신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에 묶여 있지 말라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듯 그렇게 지나가라 항문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는가 이르노니 항문이란 죽음의 일은 뒤에나 그칠 수 있는 것이다 하여 항문의 방법에는 끝남이 있을지라도 그 지향은 잠시라도 버려둘 수 없다 일을 견제하면 사람이요 일을 버리면 금수이다 여관 주인이 말하기를 예쁜 첩은 예쁜 값을 하려해 정작 예쁜 줄 모르겠고 못생긴 첩은 못생겼지만 공손해 못생긴 줄을 모르겠다 가령 선한 덕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자기는 이만큼 선하다고 자만하면 선을 상실하고 또 재능이 훌륭하고 쓸모 있는 자라고 자랑하면 그 공적을 상실하게 된다 항상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반성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쓸모가 없는 것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항문을 닦아도 시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항문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일상적인 것들에서도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저 다른 시각으로 생각하면 된다 고요한 마음에는 분노가 없다 스스로 그 목숨이 정열을 제어하고 해탈하면 다시는 마음속에 분노가 일지 않는다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성공은 삶과 인격과 위상을 바꿔준다 타고난 미인은 사람이 준 거울을 보거나 사람이 말해주지 않는다면 자기가 남보다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스스로 그 사실을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또는 남에게서 듣거나 듣지 않거나 본인이 기뻐하거나 말거나 또 남이 칭찬하거나 말거나 그 아름다움에는 변함이 없다 그 미인의 아름다움은 천성으로 타고났기 때문이다 계율을 즐겨하고 행을 배울 때 무슨 친구가 필요하리요 혼자라도 착하여 근심 없으면 저 빈 들판에 코끼리 같으리라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주는 일은 마치 산 아래로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과 같고 빌려준 물건을 돌려받는 일은 산 꼭대기에 끌어올리는 것과 같다 인간의 삶은 다른 인간의 아기와 싸우는 전쟁이다 흠 없는 조약돌보다는 흠 있는 금강석이 더 나은이라 자기가 다소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해서 옛 친구를 저버리는 사람은 몹쓸 사람이다 일찍이 발뒤꿈치를 들고 멀리 내다보았으나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내려다보는 것만 못하였고 높은 곳에서 손을 흔들면 팔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능히 멀리서도 나를 더 잘 볼 수 있었으며 수영을 못해도 배를 이용하니 능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차라리 아무 사고 없이 집이 가난할지언정 사고 있으면서 집이 부유하지 말 것이오 차라리 사고 없이 나쁜 집에서 살지언정 사고 있으면서 좋은 집에 살지 말 것이오 차라리 병이 없이 거친 밥을 먹을지언정 병이 있어 좋은 약을 먹지 말 것이다 무엇이든 자연에 반하는 것은 이성에 반하는 것이며 이성에 반하는 그 모든 것은 불합리하다 나는 존재한다 그것이 전부다 그리고 내게 그것은 구역질을 불러일으킨다 이 인생에 있어서 많은 고통을 면하는 최상의 방법은 자기의 이익을 아주 적게 생각하는 일이다 타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곧 자신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자신의 길을 잃은 사람들을 만나거든 그들은 관대하게 대하라 길 잃은 영혼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지와 자만 노여움과 질투 욕망뿐이니 그들이 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혼자 있을 때 외롭다면 친구를 잘못 사귄 것이다 대화는 학생들의 실험실이오 작업장이다 군자는 평상시에는 왼쪽을 귀하게 여기고 병기를 쓸 때는 오른쪽을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병기는 군자의 물건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그것을 부득이하게 쓸 때에는 날카롭게 하는 것이 좋으나 그 행위를 미화하지는 말라 미화하는 것은 살인을 좋아하는 것이다 대저 사람 해치는 일을 좋아하고서는 천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길한 일에 있어서는 왼쪽을 높이고 흉한 일에 있어서는 오른쪽을 높인다 이로써 편장군은 왼쪽에 자리하고 상장군은 오른쪽에 자리하는데 이를 설명하자면 장례로서 자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은 나는 인명을 죽이는 일인즉 슬퍼하는 것으로서 자리를 잡는 것이니 전쟁에서 승리한 즉 장례로서 자리를 잡는 것이다 대체로 내양적인 인간은 내양적인 인간과 외향적인 인간은 외향적인 인간과 잘 사귄다 그것은 마음이 우선 편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이 편하다는 상태는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하여 좋은 상태는 아닌 것이다 열이 없이 성취된 위협은 하나도 없다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온 세계가 맑고 깨끗하게 보이고 마음이 잡된 사람은 온 세계가 또한 잡되고 더럽게 보인다 사탕발린 칭찬이 아닌 분별 있는 애정의 증표로 친구를 사귀라 너는 안이하게 살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항상 군중 속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군중에 섞여 너 자신을 잃어버려라 순간순간을 살며 그 순간이 왜 중요한지를 깨달으라 정성과 마음을 다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에게서 정성과 진실한 마음을 더욱더 발견하게 된다 글 안에 담겨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읽는 이의 마음을 때림으로써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감이 중요하다 읽는 이가 공감할 수 없는 글은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 난다 하더라도 잡음일 수밖에 없다 좋은 책을 읽은 것은 지난 몇 세기 동안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과 같다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타인의 은혜와 도움에 도취하지 말라 은혜 속에도 이로 인해 해가 되는 일이 있으니 이런 까닭으로 사랑과 은혜가 한창 무르익어 마음이 한껏 기쁠 때 일찌감치 머리를 돌려 은혜 받는 것을 그만두고 이왕 쌓은 교분을 보존하도록 하라 실패한 뒤에 오히려 성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마음에 어긋나는 경우라도 성공을 얻기까지는 절대로 하던 일에서 손을 떼지 말라 깊은 밤 마음을 살피면 참된 것을 깨닫는다 밤이 깊고 인적이 고요한데 홀로 앉아 마음을 살피면 비로소 망령된 마음은 사그라지고 참된 마음이 홀로 나타남을 알게 되어 항상 이 가운데서 큰 깨달음의 실마리를 얻는다 이미 참된 마음이 나타나 망령된 마음이 도망치기 어려움을 깨달으면 또한 이런 가운데 큰 참해를 얻을 것이다 겉을 꾸미려 하지 말고 당당해야 한다 초연스러운 태도나 한가로운 마음은 오직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니 어찌 겉모습 꾸미는 것을 일삼을 까닭이 있겠는가 청아한 외모와 의젓한 기골은 남의 동정을 바라지 않으니 연질을 바르는 수고가 필요하지 않다 좋은 것은 가까운 곳에도 있다 마음의 터득은 먼 곳에 있지 아니하고 추흥을 얻는 데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쟁반만한 연못이나 주먹만한 돌에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산천과 같이 웅대한 형세가 있고 짤막한 말에도 먼 맨날 성연의 마음이 완연히 나타나 있다 이러한 깨달음이 고상한 사람의 안목이고 통달한 사람의 깊은 생각이라 하겠다 누구나 살다 보면 어느 때고 불이 밖으로 번진다 그 불은 또 다른 인간과 만나는 순간 불꽃으로 타오른다 우리의 영혼의 불을 지펴주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대가 화를 냈기 때문에 벌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낸 화 자체가 그대를 벌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의 리듬은 멈추거나 끝나는 일이 절대로 없다 자연은 스스로를 정화하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우리 인간도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 대인관계 등에 억지나 과시나 허세가 없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야 한다 자연스러움이 곧 건전한 삶을 이룬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몸도 내 몸같이 소중히 여기라 내 몸만 귀한 것이 아니다 남의 몸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일을 내가 먼저 그에게 베풀어라 일이 잘 안 풀려 궁색할 때는 홀로 자기 몸을 닦는데 힘쓰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세상에 나가 좋은 일을 하라 만약 당신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산다면 조만간 당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팔게 될 것이다 민심을 파악하는데 성공하면 나라는 다스려지고 민심을 알지 못하면 나라는 어지러워진다 용기 용기에는 공격하는 용기가 있고 포용하는 용기가 있다 전자는 사륙자가 되기 쉽지만 후자는 위대한 일을 성취한다 비겁한 이는 잔인하지만 용기 있는 이는 자비를 사랑한다 용기를 잃는 것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손실이다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방식은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 아이가 순진한 마음을 계속 갖도록 하는 좋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아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순진한 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돈은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라 빌린 사람은 기가 죽고 빌려준 사람도 자칫하면 그 본전은 물론 그 친구까지도 잃게 된다 내 인생에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모든 것에서 밝은 면을 바라보는 것이다 학문이나 기술 등에서 정도를 벗어난 것을 이단이라고 한다 이단을 파고드는 것은 얻는 것보다는 해가 많은 것이다 새롭고 신기한 것을 줬는 것보다는 정도를 밟아 건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천공에 천공에 이르는 참길이다 높은 지위는 고독을 초래한다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행위가 인생이 되고 곧 운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법칙이다 금의 무게는 금을 귀하게 만들고 정신의 무게는 사람을 귀하게 만든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해줄 뿐이다 살아있는 한 나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세월은 우리의 이마보다도 정신에 더 많은 주름살을 보탠다 연애가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 단지 생각하게 만들 뿐이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버릇을 들인다 목적 없이 분주히 돌아다니는 것을 멈춰라 그것은 분주한 게으름이다 남의 잘못을 너무 엄하게 공격하지 마라 그가 그 공격을 받아 견딜 만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람을 선으로 가르치되 너무 높은 것으로써 하지 마라 그가 능이 따를 수 있게 해야 한다 근면한 농부는 홍수라거나 가뭄이라고 해서 밖 가는 일을 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군자도 환경에 변화가 있어도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않는다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훌륭한 말을 한다 그러나 입으로 훌륭한 말을 하는 자가 반드시 덕이 있는 자는 아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태어난다는 행위는 불안을 최초로 경험하는 것이고 따라서 출생은 불안의 근원이자 원형이다 아무리 얇게 잘라도 항상 양면이 존재한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되기로 선택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학문의 목적은 실행에 있다 학문을 하는 자는 종종 공리공론을 주장하고 실물을 등한시하기 쉽게 된다 실물을 떠난 학문은 참된 학문이 아니다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다하고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그 여력을 가지고 학문을 해야 할 것이다 품꾼을 샀을 때 주인이 돈을 주고 밥을 맛있게 해주는 것은 품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품꾼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다 품꾼이 열심히 일하는 까닭은 주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야 반찬이 맛있고 품삭도 쉽게 받기 때문이다 주고받음이란 이러하다 마음의 모든 작용은 한결같이 자신을 위하는 마음과 함께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익이 걸리면 적이라도 화해하나 손해가 생기면 부모 자식 간에도 원망한다 세상은 둘 이상의 사람이 협력해서 만드는 것이다 가장 귀중한 사랑의 가치는 희생과 헌신이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질병에 가까워진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건 나는 한적한 삶에서 이행해 나가는 의무들도 화려한 삶에서의 의무들만큼이나 어렵고 긴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천 명이나 백 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족성의 남자와 여자들이 아무리 재물을 쌓고 모아도 쇠하거나 잃지 않는 이 없네 책은 필요한 만큼만 사되 장식용으로 사선 안 된다 책 더미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담감만 준다 이 세상의 모든 잘못은 낡은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눈 앞에 편안함만 쫓으면서 적당히 임시변통으로 땜질하려는 태도 때문이다 나의 삶은 이미 편안하여 원망 속에서도 성내지 않는다 사람들마다 원망이 있지만 내가 가는 길에는 원망이 없다 나의 삶은 이미 편안하여 병든 속에서도 병을 앓지 않는다 사람들마다 병이 있지만 내가 가는 길에는 병이 없다 모든 환자의 내면에는 자신만의 의사가 있다 좋은 이름과 아름다운 절개는 혼자서 차지하지 마라 조금은 남에게도 나눠줘야 해를 멀리하여 몸을 보존할 수 있다 욕된 행실과 더러운 이름을 남에게만 돌리지 마라 조금은 끌어다 자기에게로 돌려야 빛을 덮고 덕을 기를 수 있다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라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것은 마음에 있고 말은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이니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어라 귀로는 항상 거슬리는 말을 들으며 마음 속에 늘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이 곧 덕을 쌓고 행실을 다듬는 숫돌과 같은 것이다 만일 말마다 귀를 기쁘게 하고 일마다 마음을 즐겁게 하면 이것이 곧 일생을 짐독 속에 파묻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마음은 다 드러내고 제주는 감추라 군자의 생각과 행하는 일은 하늘이 맑게 개고 해가 밝게 빛나는 것과 같이 명명백백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모르게 할 수 없을 것이오 군자의 뛰어난 재주는 옥을 싸서 감추고 구슬을 깊숙이 간직함과 같이 숨겨서 사람들이 쉽사리 알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힘없는 약자들은 거미줄에 걸려 있지만 힘있는 부자들은 거미줄을 찍고 지나간다 인간은 자기 감옥 문을 열고 달아날 권리가 없는 죄수이다 인간은 신이 자신을 소환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며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눈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보지 않으려 하고 귀로는 옳지 않은 것을 듣지 않으려 하고 입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품지 않으려고 힘써야 한다 모든 일을 용서받는 청년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용서치 않으며 스스로 모든 일을 용서하는 노년기는 아무것도 용서받지 못한다 많이 아는 자는 떠벌리지 아니하며 성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다 나는 평생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두 재미있는 놀이였다 만일 예의가 바르다면 비록 명석하지는 못할지라도 능히 바른 선비가 될 수 있지만 예의가 바르지 않으면 보잘것 없는 선비가 될 뿐이다 기둥이 약하면 집이 흔들리듯 의지가 약하면 생활도 흔들린다 상식이나 솔직한 처신 만큼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은 없다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해악이다 용서는 단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그를 향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에서 스스로를 놓아주는 일이다 그러므로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베품이자 사랑이다 신념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은 부정해야 한다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면 예의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성인은 생각을 쌓고 자귀를 익혀서 그것으로써 예의를 만들어내고 법도를 제정한다 그러나 예의와 법도는 성인의 자귀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지 본시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다 눈이 색깔이 좋아하고 귀가 소리를 좋아하며 입이 맛을 좋아하고 마음이 이익을 좋아하며 신체의 피부 그리고 근육이 상쾌하고 편안함을 좋아하는데 이것은 모두 사람의 감정과 본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여러 사람들과 다름없는 것이 본성이라 하겠고 여하 사람들과 다르고도 훨씬 뛰어난 것이 자귀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만한 좋은 기억력을 지녀야 한다 행동하기 전에 황금처럼 빛나는 말을 던지고 항상 내뱉은 말보다 더 빛나는 행동을 하라 계획이 실패하는 이유는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항구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제 아무리 순풍이 불어도 소용없다 신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에 묶여 있지 말라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듯 그렇게 지나가라 항문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는가 이르노니 항문이란 죽음의 일은 뒤에나 그칠 수 있는 것이다 하여 항문의 방법에는 끝남이 있을지라도 그 지향은 잠시라도 버려둘 수 없다 이를 견제하면 사람이요 이를 버리면 금수이다 여관 주인이 말하기를 예쁜 첩은 예쁜 값을 하려해 정작 예쁜 줄 모르겠고 못생긴 첩은 못생겼지만 공손해 못생긴 줄을 모르겠다 가령 선한 덕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자기는 이만큼 선하다고 자만하면 선을 상실하고 또 재능이 훌륭하고 쓸모있는 자라고 자랑하면 그 공적을 상실하게 된다 항상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반성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쓸모가 없는 것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항문을 닦아도 시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항문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일상적인 것들에서도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저 다른 시각으로 생각하면 된다 고요한 마음에는 분노가 없다 스스로 그 목숨이 정열을 제어하고 해탈하면 다시는 마음속에 분노가 잃지 않는다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성공은 삶과 인격과 위상을 바꿔준다 타고난 미인은 사람이 준 거울을 보거나 사람이 말해 주지 않는다면 자기가 남보다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스스로 그 사실을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또는 남에게서 듣거나 듣지 않거나 본인이 기뻐하거나 말거나 또 남이 칭찬하거나 말거나 그 아름다움에는 변함이 없다 그 미인의 아름다움은 천성으로 타고났기 때문이다 개율을 즐겨하고 행을 배울 때 무슨 친구가 필요하리요 혼자라도 착하여 근심 없으면 저 빈 들판에 코끼리 같으리라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주는 일은 마치 산 아래로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과 같고 빌려준 물건을 돌려받는 일은 산 꼭대기에 끌어올리는 것과 같다 인간의 삶은 다른 인간의 아기와 싸우는 전쟁이다 흠 없는 조약돌보다는 흠 있는 금강석이 더 나은이라 자기가 다소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해서 옛 친구를 저버리는 사람은 몹쓸 사람이다 일찍이 발뒤꿈치를 들고 멀리 내다보았으나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내려다보는 것만 못하였고 높은 곳에서 손을 흔들면 팔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능히 멀리서도 나를 더 잘 볼 수 있었으며 수영을 못해도 배를 이용하니 능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차라리 아무 사고 없이 집이 가난할지언정 사고 있으면서 집이 부유하지 말 것이오 차라리 사고 없이 나쁜 집에서 살지언정 사고 있으면서 좋은 집에 살지 말 것이오 차라리 병이 없이 거친 밥을 먹을지언정 병이 있어 좋은 약을 먹지 말 것이다 무엇이든 자연에 반하는 것은 이성에 반하는 것이며 이성에 반하는 그 모든 것은 불합리하다 나는 존재한다 그것이 전부다 그리고 내게 그것은 구역질을 불러일으킨다 이 인생에 있어서 많은 고통을 면하는 최상의 방법은 자기의 이익을 아주 적게 생각하는 일이다 타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곧 자신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자신의 길을 잃은 사람들을 만나거든 관대하게 대하라 길 잃은 영혼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지와 자만 노여움과 질투 욕망뿐이니 그들이 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혼자 있을 때 외롭다면 친구를 잘못 사귄 것이다 대화는 학생들의 시험실이요 작업장이다 군자는 평상시에는 왼쪽을 귀하게 여기고 변기를 쓸 때는 오른쪽을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변기는 군자의 물건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그것을 부득이하게 쓸 때에는 날카롭게 하는 것이 좋으나 그 행위를 미화하지는 말라 미화하는 것은 살인을 좋아하는 것이다 대저 사람 해치는 일을 좋아하고서는 천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길한 일에 있어서는 왼쪽을 높이고 흉한 일에 있어서는 오른쪽을 높인다 이로써 편장군은 왼쪽에 자리하고 상장군은 오른쪽에 자리하는데 이를 설명하자면 장례로서 자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은 나는 인명을 죽이는 일인즉 슬퍼하는 것으로서 자리를 잡는 것이니 전쟁에서 승리한 즉 장례로서 자리를 잡는 것이다 대체로 내양적인 인간은 내양적인 인간과 외향적인 인간은 외향적인 인간과 잘 사귄다 그것은 마음이 우선 편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이 편하다는 상태는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하여 좋은 상태는 아닌 것이다 열이 없이 성취된 위협은 하나도 없다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온 세계가 맑고 깨끗하게 보이고 마음이 잡된 사람은 온 세계가 또한 잡되고 더럽게 보인다 사탕 발린 칭찬이 아닌 분별 있는 애정의 증표로 친구를 사귀라 너는 안이하게 살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항상 군중 속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군중에 섞여 너 자신을 잃어버려라 순간순간을 살며 그 순간이 왜 중요한지를 깨달으라 정성과 마음을 다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에게서 정성과 진실한 마음을 더욱 더 발견하게 된다 글 안에 담겨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읽는 이의 마음을 때림으로써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감이 중요하다 읽는 이가 공감할 수 없는 글은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 난다 하더라도 잡음일 수밖에 없다 좋은 책을 읽은 것은 지난 몇 세기 동안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과 같다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타인의 은혜와 도움에 도취하지 말라 은혜 속에도 이로 인해 해가 되는 일이 있으니 이런 까닭으로 사랑과 은혜가 한창 무르익어 마음이 한껏 기쁠 때 일찌감치 머리를 돌려 은혜 받는 것을 그만두고 이왕 쌓은 교분을 보존하도록 하라 실패한 뒤에 오히려 성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마음에 어긋나는 경우라도 성공을 얻기까지는 절대로 하던 일에서 손을 떼지 말라 깊은 밤 마음을 살피면 참된 것을 깨닫는다 밤이 깊고 인적이 고요한데 홀로 앉아 마음을 살피면 뒤로소 망령된 마음은 사그라지고 참된 마음이 홀로 나타남을 알게 되어 항상 이 가운데서 큰 깨달음의 실마리를 얻는다 이미 참된 마음이 나타나 망령된 마음이 도망치기 어려움을 깨달으면 또한 이런 가운데 큰 참회를 얻을 것이다 겉을 꾸미려 하지 말고 당당해야 한다 초연스러운 태도나 한가로운 마음은 오직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니 어찌 겉모습 꾸미는 것을 일삼을 까닭이 있겠는가 청하한 외모와 의젓한 기골은 남의 동정을 바라지 않으니 연질을 바르는 수고가 필요하지 않다 좋은 것은 가까운 곳에도 있다 마음의 터득은 먼 곳에 있지 아니하고 추흥을 얻는데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쟁반만한 연못이나 주먹만한 돌에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산천과 같이 웅대한 형세가 있고 짤막한 말에도 먼 넷날 성연의 마음이 완연히 나타나 있다 이러한 깨달음이 고상한 사람의 안목이고 통달한 사람의 깊은 생각이라 하겠다 누구나 살다 보면 어느 때고 불이 밖으로 번진다 그 불은 또 다른 인간과 만나는 순간 불꽃으로 타오른다 우리의 영혼의 불을 지펴주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대가 화를 냈기 때문에 벌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낸 화 자체가 그대를 벌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의 리듬은 멈추거나 끝나는 일이 절대로 없다 자연은 스스로를 정화하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우리 인간도 먹는 것 잊는 것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 대인관계 등의 억지나 과시나 허세가 없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야 한다 자연스러움이 곧 건전한 삶을 이룬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몸도 내 몸같이 소중히 여기라 내 몸만 귀한 것이 아니다 남의 몸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일을 내가 먼저 그에게 베풀어라 일이 잘 안 풀려 궁색할 때는 홀로 자기 몸을 닦는데 힘쓰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세상에 나가 좋은 일을 하라 만약 당신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산다면 조만간 당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팔게 될 것이다 민심을 파악하는데 성공하면 나라는 다스려지고 민심을 알지 못하면 나라는 어지러워진다 용기에는 공격하는 용기가 있고 포용하는 용기가 있다 전자는 사륙자가 되기 쉽지만 후자는 위대한 일을 성취한다 비겁한 이는 잔인하지만 용기 있는 이는 자비를 사랑한다 용기를 잃는 것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손실이다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방식은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 아이가 순진한 마음을 계속 갖도록 하는 좋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아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순진한 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돈은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라 빌린 사람은 기가 죽고 빌려준 사람도 자칫하면 그 본전은 물론 그 친구까지도 잃게 된다 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모든 것에서 밝은 면을 바라보는 것이다 학문이나 기술 등에서 정도를 벗어난 것을 이단이라고 한다 이단을 파고드는 것은 얻는 것보다는 해가 많은 것이다 새롭고 신기한 것을 쫓는 것보다는 정도를 밟아 건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참길이다 높은 지위는 고독을 초래한다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행위가 인생이 되고 곧 운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법칙이다 금의 무게는 금을 귀하게 만들고 정신의 무게는 사람을 귀하게 만든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해줄 뿐이다 살아있는 한 나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세월은 우리의 이마보다도 정신에 더 많은 주름살을 보탠다 연애가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 단지 생각하게 만들 뿐이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버릇을 들인다 목적 없이 분주히 돌아다니는 것을 멈춰라 그것은 분주한 게으름이다 남의 잘못을 너무 엄하게 공격하지 마라 그가 그 공격을 받아 견딜만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람을 선으로 가르치되 너무 높은 것으로써 하지 마라 그가 능히 따를 수 있게 해야 한다 근면한 농부는 홍수라거나 가뭄이라고 해서 밖 가는 일을 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군자도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않는다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훌륭한 말을 한다 그러나 입으로 훌륭한 말을 하는 자가 반드시 덕이 있는 자는 아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태어난다는 행위는 불안을 최초로 경험하는 것이고 따라서 출생은 불안의 근원이자 원형이다 아무리 얇게 잘라도 항상 양면이 존재한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되기로 선택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학문의 목적은 실행에 있다 학문을 하는 자는 종종 공리공론을 주장하고 실물을 등한시하기 쉽게 된다 실물을 떠난 학문은 참된 학문이 아니다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다하고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그 여력을 가지고 학문을 해야 할 것이다 품꾼을 샀을 때 주인이 돈을 주고 밥을 맛있게 해주는 것은 품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품꾼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다 품꾼이 열심히 일하는 까닭은 주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야 반찬이 맛있고 품삭도 쉽게 받기 때문이다 주고받음이란 이러하다 마음의 모든 작용은 한결같이 자신을 위하는 마음과 함께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익이 걸리면 적이라도 화해야나 손해가 생기면 부모 자식 간에도 원망한다 세상은 둘 이상의 사람이 협력해서 만드는 것이다 가장 귀중한 사랑의 가치는 희생과 헌신이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질병에 가까워진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건 나는 한적한 삶에서 이행해 나가는 의무들도 화려한 삶에서의 의무들만큼이나 어렵고 긴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천 명이나 백 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족성의 남자와 여자들이 아무리 재물을 쌓고 모아도 쇠하거나 잃지 않는 이 없네 책은 필요한 만큼만 사되 장식용으로 사선 안 된다 책 더미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담감만 준다 이 세상의 모든 잘못은 낡은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눈 앞에 편안함만 쫓으면서 적당히 임시변통으로 땜질하려는 태도 때문이다 나의 삶은 이미 편안하여 원망 속에서도 성내지 않는다 사람들마다 원망이 있지만 내가 가는 길에는 원망이 없다 나의 삶은 이미 편안하여 병든 속에서도 병을 앓지 않는다 사람들마다 병이 있지만 내가 가는 길에는 병이 없다 모든 환자의 내면에는 자신만의 의사가 있다 좋은 이름과 아름다운 절개는 혼자서 차지하지 마라 조금은 남에게도 나눠줘야 해를 멀리하여 몸을 보존할 수 있다 욕된 행실과 더러운 이름을 남에게만 돌리지 마라 조금은 끌어다 자기에게로 돌려야 빛을 덮고 덕을 기를 수 있다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